촬영 시작 정면 봐주세요 왼쪽 서식으로 가주세요 왼쪽 끝까지 한 번 가주세요 오른쪽 끝까지 한 번 가주세요 크리스탄 님과 제시카 님 같이 서식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왼쪽 45도로 한 번 가주세요 왼쪽으로 한 번 가주세요 왼쪽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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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가주세요 왼쪽 끝이요 오른쪽 끝까지 한 번 가주세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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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한 번 가주세요